손목을 좀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하기 전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손목을 좀 배울 거니까 이렇게 털어보고 좌우로도 위아래로도 좀 움직여 보고 이건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죠?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임을 가져본 다음에 이런 돌리는 동작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지금 다 스윙에 필요한 동작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편하죠? 손목이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 돌리는 이런 동작들이 스윙에 잘 들어가야 좋은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이 클럽 샤프트와 내 팔이 만드는 각도가 생겨져요. 이 각도를 골프에서는 코킹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킹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한번 봐주세요. 손목에서 코킹 한 90도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역시 예리하신 저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80도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검도를 보여드렸는데 골프에서도 코킹 각도가 90도 정도 나오면 아주 임팩트하기가 좋은 각도예요. 그래서 제 팔이 지면에서 평행일 때 이 클럽 샤프트가 90도인지를 봐주시면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언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내 발을 기준으로 발을 지나기 전에 빨리 90도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얼리 코킹이라고도 표현하고 코킹이 조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일찍 몸 안에서 먼저 각도가 만들어지면 아크가 좁아지게 돼요. 반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파른 스윙이 만들어져서 비거리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자세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좁게 빠르게 각도를 만들어서 손목을 많이 각도를 만들고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임팩트도 참 지금 잘 정확하게 안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빨리 꺾었을 때는 비거리가 많이 안 나게 됩니다. 특히 여성 골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목으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손목을 빨리 각도를 많이 만들면요. 상대적으로 몸은 딱 잠겨지게 돼요. 그래서 몸에 회전이 안 생기고 손목만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넓은 각도를 만드는 스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넓게 너무 하게 되면요. 축이 움직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넓어도 또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중심축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적절하게 좋은 거는 오른발 옆에 이렇게 스틱을 하나 두고 골프 채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내 손이 이 오른발 스틱을 지날 즈음에 지면과 샤프트가 평행이게 되면 첫 출발을 각도를 잘 만드신 겁니다. 백스윙할 때의 각도를 잘 만든 겁니다. 이때도 그래도 손목이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하면서 각도가 생겨지는데 그 기준이 내 발을 떠난 지점에 샤프트가 평행으로 와져 있으면 보통 각도를 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발이 떠나기 전에 너무 빨리 각도가 평행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아직도 멀었을 때 발을 떠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평행이 안 되어 있을 때라면 이런 동작이 나온다면 반들 코킹을 너무 느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리게 한 자세로 샷을 해볼게요. 임팩트에 힘이 안 실리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스윙이 뒤에서 완만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과하게 정확하게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 스틱을 두고 이 스틱을 떠날 즈음 지면에서 평행이 되도록 해보시면 좋은 코킹 각도, 손목 각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백스윙에서 탑에서의 손목 각도가 중요한데요. 탑에서는 완전히 올렸을 때 이 클럽 헤드의 페이스가 45도를 만들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자, 클럽 페이스가 보이죠? 네. 이때 제가 하늘을 보도록 클럽 페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늘을 보게 한 거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정면을 보게 만든 겁니다. 정면을 보게 만든 거와 하늘에 본 거의 사이인 그 45도 각도를 만들어주면 정확한 헤드의 손목 각도가 탑에서의 손목 각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립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그립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뉴트럴 그립을 기준으로 잡고 뉴트럴 그립은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V자 홈이 거의 중앙에 있거나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을 향한 정도 거의 중앙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잡았을 때 이때 손목 각도로 기준으로 45도가 된다면 손목이 만드는 각도는 평평하게 될 거예요. 제 손등이, 왼손등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꺾임이 동그랗게 된다면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보게 돼요. 네. 이렇게 된 거를 클럽 페이스가 다쳤다라고 합니다.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반대로 반대 꺾임이 손목에서 생긴다면 클럽 페이스는 45도가 아니라 정면을 보게 되고요. 정면을 보게 되고 이거는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롱 그립을 잡았다면 이미 얻을 했을 때 각도를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으로 갔을 때는 탑에서 봤을 때 클럽 페이스가 45도가 됐을 때 아까 뉴트럴 그립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세워진 평평하지 않죠. 각도가 스트롱 그립을 잡으신 경우에는 나와지게 되고요. 반대로 위크 그립을 잡으신 분은 똑같이 탑에서 페이스를 45도를 만들어도 위크 그립인 분들은 비교적 조금 반대의 각도로 만들어져요. 왼손목이 좀 더 펴져 있네요. 네. 맞아요. 아까 스트롱 그립보다는 조금 더 펴져서 반대의 각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의 차이에 따라서 그 손목의 탑에서의 각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클럽 페이스가 45도를 만드는 손목각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스퀘어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45도의 각도를 느낌을 가지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 게 코킹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지 왼손으로 해야 되는지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른손 아니에요? 저는 코킹에 있어서는 양손으로 같이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같이요? 너무 한쪽 손으로 오른쪽으로 한다 왼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 치우친 각도가 나와지기 때문에 힘이 한쪽만 써지기 때문에 양손으로 고루 힘 분배도 하고 주 손을 따로 두지 않고 같이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 탑에서 헤드가 45도가 되게 해서 한번 샷을 보여주시겠어요? 코킹은 양손으로 같이 한다. 샷! 정확하게 45도였네요. 네, 그래서 45도의 각도를 만들면 좋은데요. 나는 너무 이 손목의 각도가 평소에 좀 많이 움직여서 지금 스윙하는 중간에 헤드가 많이 45도가 안 나오고 또는 하늘을 보고 이런 변화무쌍한 손목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이런 연습을 추천해드릴게요. 배꼽에다가 체를 대고 이렇게 샤프트 중앙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출발해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요. 손목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과하게 손목을 꺾어서 돌려서 만들었거나 또는 과하게 반대 꺾임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줄이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꼽에 체를 대고 스타트하는 출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손목의 사용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너무 많은 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스윙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보시면 좋고요. 다운스윙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다운스윙에서는 레깅이라는 각도가 있는데요. 이 클럽 샤프트와 내 팔이 가까워지면서 임팩트가 돼야 좋은 타격이 나와져요. 아까는 90도 정확한 각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까워지면서 임팩트가 됐을 때 파워가 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밤을 때릴 때도 각도가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때려야 아프잖아요. 맞아요. 딱밤의 원리랑 비슷해요. 딱밤이 그냥 톡 이렇게 되면 마치 이렇게 펴져서 그냥 온다면 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가까워지는 이게 레깅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나와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면 또 뒷당 탑볼도 적고 정확한 임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깅이라는 동작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게 레깅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마추어들이 그게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손목이 탁탁 풀려버리고 뒷당나고 하잖아요. 끌고 오다 보면 또 열릴 것 같고 레깅은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팩트에 있어서요. 딱밤처럼요. 이 레깅 동작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 체중이 왼쪽으로 리드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 샷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체중을 옮기지 않고 샷을 한 겁니다. 거의 다리가 중심이 뒤에 있게 해서 샷을 다리를 잡아놓으면 팔만 움직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다리를 잡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손목의 사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잡아놨을 때는 손목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 그 각도가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요. 다리를 잘 디뎌서 체중을 딱 실어주면 팔이 뒤따라서 잘 내려오면서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근육인 다리를 잘 활용했을 때 그 레깅이라는 손목 각도가 잘 유지돼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이 연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빈스윙으로도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빈스윙 방법 중에서 내 왼발 바깥쪽에 스틱을 하나 두신 다음에 이 왼발 바깥쪽에서 제 양팔 그리고 클럽 샤프트가 일직선으로 쫙 펴지는 듯하게 이런 빈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펴진다고 생각하고 빈스윙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아까 이 각도가 손목의 각도가 다운 스윙 때 멀어져 버린다면 펴지는 위치가 오른발일 거예요. 오른발에서 이미 내 팔과 체가 평행인 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체중이 잘 들여졌다면 그리고 이 펴지는 위치를 왼발로 느껴지도록 연습을 하셨다면 훨씬 더 이 각도가 가까워지면서 임팩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싣고 내 머릿속에는 왼발을 지날 때쯤 양팔이 다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각도가 가까이 와서 임팩트가 될 겁니다. 좋은 손목 각도가 다운 스윙 때 그러면 하체까지 쓰면서 체중 이동도 되고 레깅하면서 손목이 일찍 풀리는 거를 진짜 완전히 방지하면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 느낌을 살려서 천천히 스윙을 해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팔과 내 체가 왼발을 지날 즈음에 일직선상으로 펴진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 여기서 잘 펴졌었던 문제를 가진 분들은 딱 임팩트 때 좋은 각도로 손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류가형 프로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다운블롤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될까요? 공 맞추고 조금 앞에까지 쫙 눌러질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보셨어요? 만점입니다. 1호는 프로 같아요. 그래야죠. 장 프로로 데뷔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장 MC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느낌으로 샷을 또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왼발에서 완전히 펴지는 느낌을 또 살려주시면 손목에 좋은 다운스윙 각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 할 때 손목 각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때도 손목 각도가 중요해요? 네.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레깅이라는 동작이 되면 임팩트 때는 어드레스 때보다는 왼쪽을 향한 손목 움직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 대고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측면에서 보면요. 어드레스 때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와지게 됩니다. 어드레스 때보다는 조금 위로 각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드레스 각도를 손목 각도를 그대로 펴볼게요. 상체만 지금 각도가 있잖아요. 이 상태인데 속도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붙여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건데요. 한번 돌아볼게요. 속도를 붙였더니 팔이 점점 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각도대로 상체를 펴서 회전을 그냥 90역을 했는데 펴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상태로 지금 원이 그려진다면 이거는 릴리즈가 잘 안된 거예요. 아 또 뻗어주는 우리가 잘 뻗어야 된다. 뿌려줘라. 라고 하는 그 릴리즈 동작이 잘 안됐을 때는 어드레스랑 거의 같은 각도를 가지게 되거나 손목 각도가 가끔은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원심력 구심력을 다 못 만들었을 때 못 활용했을 때 각도가 내려가거나 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임팩트 팔로우스 임팩트 때는 첫 번째로 왼쪽을 향하는 각도가 생기고 두 번째로 약간 위로 향한 손목 각도가 생겨져요. 이건 일부러 하기보다는 내가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잘 휘둘렀을 때 저절로 이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면서 바깥쪽을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면서 임팩트 때 약간 올라와지는 동작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포한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딱 던질 때 그 공이 아니라 투포한 선수들이 딱 던질 때 그때 손을 팍 뻗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해요. 이제 응용까지 드네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뻗어주는 그 느낌이 정말 투포한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아주는 동작이 생겨지는데요. 이 감아지는 거는 스윙의 스타일마다 많이 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적게 감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감는 거는 아까 우리가 몸풀기 할 때 이런 동작들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렇게 손목은 회전하는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임팩트 팔로우스루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또 이 팔로우스루 할 때 돌아가는 느낌을 이번에 좀 많이 가져보고 샷을 해볼게요. 팔로우스루 할 때도 손목 각도가 중요하군요. 많이 가지게 되면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게 가지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손목의 손목의 회전 동작은 즉 클럽 페이스 각도를 이렇게 열고 닫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향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내가 그러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공이 평소에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 돌림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해서 돌림을 조금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 너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영상도 찍어보고 해서 너무 많이 감아지는 게 아닌가 체크를 해보셔서 적용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돌아가주는 릴리즈 임팩트 때 약간의 펴지고 돌아가주는 이런 릴리즈 동작을 잘하게 하는 연습 방법이 또 있어요. 뭐예요? 네. 바로 야구 스윙 연습법이에요. 양팔을 앞으로 그냥 뻗어주셔서요. 이 연습을 해주세요. 평행으로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빠르게 움직였을 때 저절로 펴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느낌이 나와집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빠지면서 쫙 뻗어서 감아주는 그 느낌이 좀 잘 나와져요. 그래서 릴리즈가 평소에 어려우신 분들 손목이 펴지지 않고 또는 감아지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야구 스윙하듯이 하는 빈스윙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어드레스 등각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또 릴리즈가 아주 잘 되실 수가 있어요. 네. 릴리즈 동작을 제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샷. 그러면은 지금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까지 손목이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정확한 그런 핵심적인 동작들은 다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좋은 임팩트 타격을 위해서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